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조시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마 모든 분들이 어제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주무셨을 텐데요 저도 어제는 본가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브라질전을 봤습니다 보다가 도중에 그냥 자버렸는데 어쨌거나 제가 일본에서 한 25년 생활을 하면서 본가에서 아버지랑 같이 월드컵을 본다라는 그런 사소한 일상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저의 일본에서 20년 생활, 25년 정도의 생활을 배경으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 자신이 아직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코 제가 걸어온 길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여러 가지 갈림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일본이라는 커리어에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학부터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유학 생활, 그리고 취업 준비, 직장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에 살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일본에서 대학에 들어갔고 여기 밑에 군대 정보사령부라고 있는데 잠시 제대 후에 군복무만 한국에서 마치고 제대 한 다음 달부터 일본의 첫 직장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10년 근무를 하고 그 후에 덴치라는 광고 대행사로 옮겨서 10여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과 일본에 한국, 일본, 일본, 한국의 크로스보더에 특화한 컨설팅과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유학 생활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1학년 제가 한국에서 93학번이었고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일본을 갔는데 그때 당시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의 차이가 일본이 한국의 대략 4배 정도였습니다 저기 밑에 그림 보이시는 게 당시 나리따공항에서 동경 도심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건조물인데 저거는 실내 스키장이었고요 그 다음 그림 도쿄도문이 8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 부상 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하는 그런 1993년의 일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듬해 일본에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대학 생활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다소 있었는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군 미필자들의 해외 유학이라는 게 드문 상황이어서 필연적으로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평범하게 일본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같이 보냈고요 학업 면에서는 사실 일본 대학은 졸업하는데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4년 내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연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학업 관련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 제가 전공했던 마케팅 공부는 조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덴츠 학생 현상 논문이라는 일본에서 마케팅이나 경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제출을 하는 그런 현상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제가 덴츠에 들어갈 때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중에 그 이후에 커리어로 연결되는 취업 준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는 4월 매년 4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4월에 시작되는 학기의 한 달 전 3월 1일부터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선고 구체적으로 시험이라든가 정말 면접이라는 프로세서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정식 오퍼는 10월 1일 이후에 줘야 한다 라는 게 나라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 사회를 움직이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거를 좀 어떤 회사가 위반을 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페널티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저쪽에 보이시는 다 똑같이 생긴 취업용 양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마 이때부터 일본 사회에서의 특유의 형식, 룰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관찰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절실하게 했다기보다는 경험 삼아서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도중에 저도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기존에 외국인을 채용한 적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지금 오퍼를 줘야 되는 그런 회사들의 상황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그들에게 대의명분을 어떻게 줄지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기존의 룰을 타파하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 같은 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형식 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고요 다행히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군대를 마치고 3년 후에 입사하는 거를 억셉트를 해 주어서 실제로 저의 커리어는 노무라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제가 취업 활동을 했던 게 97년, 98년인데 이게 일본의 취업 사상 기록적인 취직 빙하기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제 97년, 98년경입니다 그때가 대졸제 취업률이 91에서 93% 정도이고 리먼이 터졌을 때가 또 91%, 92% 정도인데 취업 빙하기, 대표적인 기록적인 취업 빙하기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이고 그래서 일본의 취업 상황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가 못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회사한테 당신의 퇴사 의사와 각종 절차를 밟아주겠습니다라는 퇴사 대행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요 보면 만약 퇴사를 못하게 되면 전액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남아있는 당신의 짐을 대신 가져와주겠다거나 그런 옵션까지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도 일본의 특유한 취업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자마자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데에서 저의 일본에서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곳은 노무라 증권의 조사실과 전산실 리모터가 돼서 1965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매출 규모로는 한국 돈을 한 6조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컨설팅 IT 솔루션이라고 적어놨는데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삼성경제연구소랑 삼성SDS 경제연구소 글로벌 리서치죠 같이 되어 있는 합체되어 있는 그런 회사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직장 문화라는 게 굉장히 공부를 하게 하는 직장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매너라던가 재무, 회계, 크리티컬 싱킹, 마케팅 IT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충실했고요 나중에 구글의 20% 룰이라는 게 많이들 주목을 받았었는데 제가 입사했던 2000년 당시에 노무라 연구소에는 이미 20% 룰이라는 게 인풋 룰이라는 게 있었고 즉 업무 시간의 20%는 학습을 하고 인풋을 해라 그걸 위해서 유료 외부 세미나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20%라는 거는 일주일을 5일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루 5일 중에 하루는 공부를 하고 인풋을 해라 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환송의 환영의 이외의 회식은 전혀 없는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업무 방식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매뉴얼을 따라 한다 라는 것보다도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회사에 있을 때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작년에 한 일을 올해도 똑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한 일은 그걸 매뉴얼화를 해서 뭐 어시스턴트라던가 소싱을 한다거나 해서 자기는 그 다음 좀 더 높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 사람의 스킬을 올리는 거를 기본으로 업무 방식의 기본으로 했었고요 그 전공 무관이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라는 곳이 일본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싱크탱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불리는 고심에도 불구하고 전공은 전혀 무관했습니다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었는데 첫 부서가 투자신탁의 자산 트랜잭션을 하는 시스템 개발을 코볼이라는 아마 굉장히 오래된 언어인데 코볼이라는 언어로 시스템 개발 유지를 하는 업무였고요 그래서 전공이라는 것은 무관하게 포텐셜 있는 사람을 뽑아서 키워서 회사의 성장을 함께한다 라는 컨셉이 비단 이 노무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체적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노무라에서는 컨설팅이라던가 비서실이라던가 신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노무라 연구소에서 한 10년 근무를 마치고서 덴츠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직의 계기가 제가 마지막에 신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단말기랑 통신비 모두 무상으로 배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폰의 제조 단가가 한 130불 정도였고 알뜰폰, MVNO가 그때 이미 존재를 했었고요 와이파이, 상호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폰이라는 서비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여서 그런 거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꿈과 같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일본에서 실현할 수 있는 회사는 손정희 회장에 계신 소프트뱅크나 덴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덴츠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덴츠라는 회사는 120년 전에 설립이 된 광고 마케팅 회사이고요 매출은 약 10조 원 정도이고 일본에서의 대략적인 이건 매체 기준이긴 하지만 일본의 광고 시장, 쉐어로는 대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최근에 회사 건물 매각 이런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단일 회사에 의한 자사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건물이고 48층의 건평이 7만평 정도 되는 덴츠만 옥상이랑 지하에 음식점이 들어있긴 하는데 덴츠 한 회사가 저걸 다 쓰는 덴츠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덴츠에서의 직장 생활은 일단 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노무라 연구소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정반대라고 해도 될 정도의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학습, 공부보다는 그냥 즐기는 기분 좋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에 더 우선 가치를 두는 그런 회사였고요 사람 냄새라고 할까 인간미라고 할까가 진동하는 회사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는 사람이 중심이어서 매뉴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개개인이 어떤 특정한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과의 사내 인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덴츠에서도 전혀 전공과는 무관한 그런 채용, 그 다음에 사내 로테이션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가운데 덴츠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개성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츠 직원들 중에 위대 나와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광고 기획자라던가 건축가를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일본의 천왕, 왕위 승계 순위자라던가 그 다음에 주말에 격투기 시합을 하고서 얼굴에 막 피를 흘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그런 격투가도 있었고요 혹시 뭐 시간이 되면은 좀 굉장히 재밌는 분이 계셔서 그 폭주족 출신, 고등학교 때 폭주족을 하시다가 동경대를 들어가셔서 덴츠에서 이제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 뭐 그런 부분의 말씀도 좀 드리고는 싶었는데 일단 제가 시간도 있어서 일단 할애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주신, 제가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주신 책이 심화 과장, 심화 부장, 심화 사장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 책인데 그거를 저한테 주셨었고요 그래서 덴츠에서는 신사업, 노무라에서 하던 신사업 개발 업무를 처음에 덴츠에 와서 하려고 해서 그 연장선상의 업무를 했었고 그 밖에 이제 매체,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기획 세일즈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드 등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덴츠에서 했었던 일, 프로젝트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 4년경이었는데 그 디지털 매체 팀장으로서 구글이라는 회사와 세계 최초로 독점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그 마스터헤드라는 상품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상품이 있고요 1년 하루에 하나라서 그 상품이 1년에 365개의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을 저희가 독점 계약을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회사에는 300억 원 이상의 레벤 뉴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한 4년에 걸쳐서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실패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스스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고 저도 이제 덴츠에 들어가서 좀 이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가운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이게 나만 즐거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즐겁게 일을 같이 하는 게 더 좋았었겠구나 라는 배움이 있었던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조신이 하나오 모타세르라는 상사에게 모든 영광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팀 상사한테 공을 돌리는 그런 배려가 일본식이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가미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실패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의 쇼기 장기, 일본 장기인데요 이거를 제가 담당하던 매체 니코니코도 가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 AI랑 프로 장기 기사가 일본 장기를 두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매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이 되고 나서 매년 여기에 다른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이걸 움직이는 그걸 보고서 좀 그림이 PR 효과, 미디어 효과 측면에서 이건 로봇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매체를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개발 회사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로봇 개발 회사한테 로봇 개발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서 협찬으로 했고 그거를 한 회사는 이 바둑 대회, 장기 대회뿐만이 아니라 닥터X라는 일본 드라마에도 큰 비중 있게 나왔고 영화에도 나오고 하면서 매출 50조 원에 댄소라는 기업이 있는데 창사 일에 가장 성공적인 홍보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일본에 오래 살면서 한일 관계를 사실 저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2014년에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큰아이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동경 한국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이후로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이거는 2019년 광화문에서 노합의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인 청년인과 같이 프리허그를 했던 그런 이벤트인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일본 모든 민방과 그리고 NHK에서도 30분 특집이 나오고 그랬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댄츠 생활을 마쳤고 제가 그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모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독립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 제가 마지막에 2년 한국 주제언으로 나와있었는데 그때가 처음에 제가 한국에 가서 처음에 일본에 가서 느꼈던 그 주위의 모든 게 미래였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국에서 보는 모든 모습, 모습 그런 것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시리즈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국이 계속 있고는 싶었고 한국에서 회사원 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즐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겠고 한국에는 있고 싶고 해서 사실 창업이라는 수단 밖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댄츠랑 2030년까지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에서 말씀드린 한국, 일본 간의 시장의 특화한 마케팅 컨설팅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진, 방사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북핵이니 황사니 이런 굳이 사실 일본에서 딱히 힘든 점은 굉장히 생각이 잘 안 났고요 굳이 말하자면 축구, 야구, 한일전, 다음 날에 제 주위를 둘러싸고 조금 미묘하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다른 점이라는 게 바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좀 선진적인 미국에서 구미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많이 배우려고는 하고 있지만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알만한 그 사람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일을 부여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간 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원들 간에도 공사 구분이라는 것은 매우 뚜렷하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두 대 내지는 세 대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 컴퓨터에서 카톡이 들어있다는 것은 저는 한국에서 놀랐고요 그 밖의 좋았던 점 관련해서 일본은 굉장히 형식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생략을 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굉장히 형식이라는 것을 많이 따지는데 외국인으로서 그 형식을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알고서 안 따르는 거랑 몰라서 안 따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건 선택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했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 자신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성장이 되었고 또 그 시장 가치라는 게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시장의 수요 자체를 개인이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자기의 희소성을 높여가는 게 시장 가치의 상승이 되는 거고 그게 저한테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 수준, 세금, 경제 생활 이런 거는 제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할애를 하겠습니다 1인당 GDP가 예전에 비해서 한국 많이 따라왔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추월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역시 그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둘러봤을 때 개별적으로 맞고 안 맞고 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회사도 문화가 전혀 달랐고 그 각각의 회사 안에서도 팀, 부서, 상사에 따라서도 전혀 맞고 안 맞고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민하시기보다도 전반적인 큰 나의 가치관이랑 일본이라는 분위기를 감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 좀 할애를 해버렸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를 봤을 때에도 커리어의 선택지로서 일본을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지금 드린 말씀이 혹시라도 일본에서의 커리어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단지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일본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함께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아멘